거기 그 특별법 한번 보실래요? 특별법 이거 보고 그 다음에 대리 파트 볼게요 이 집합건물 소임이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 보시면 60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워크북에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 저번주에 우리가 주택임대차 본거고 그 다음에 저번주에 상가 건물 본 거잖아요 오늘은 집합건물 보고 다음주에는 탄보가 등기를 볼 거예요 탄보가 등기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뒤편에 예상문제 있죠? 열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여섯 문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자 집합건물 그러는데 아까 이걸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집합건물은 항상 아파트도 되고 그 다음 빌라, 상가, 상가 있죠? 상가도 해당이 되는 거고 동대문, 남대문 시장 같은 거 그것도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아파트를 생각하고 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가 우리가 뭐라 그래? 여기 나가 쓰는 공간 있죠? 이 공간을 전유부분 이렇게 표현하죠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됩니다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쓰는 공간이 아닌 게 복도라든지 계단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공용부분 이렇게 들어가는데 공용부분은 실제 할 말이 많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게 첫 번째 공용부분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구조상이라고 하는 거 있죠? 구조상 공용부분인데 당연 공용부분이라 그래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복도로라든지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등기가 돼야 안 돼요 등기가 없어요 등기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귀약상 공용부분이 있죠 관리소라든지 노인정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얘는 등기를 해요 그런데 얘는 표제부만 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501호 전유부분이 매매로 소유권이 넘어갈 때는 이건 이전 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용부분에 보존행위라고 할까요?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각자가 지분율과 상관없이 보존행위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사용은 어떻게 사용하냐 그러면 얘는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지분에 따라 사용해요 그러면 X가 돼요 지분에 따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용부분을 변경할 때가 있어요 공용부분의 변경인데 변경을 할 때 그 정적수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정적수 그러는데 보통 공용부분 변경의 정적수는 원래는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정적수가 3분의 2가 필요한데 만약에 과다 비용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요 과다 비용을 요하지 않을 때는 그냥 보통결이다라고 했었죠 보통결이 보통결이가 과반수예요 과반수 과반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권리변동을 요하는 공용부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용부분이다 그러는데 이때는 5분의 4가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 정적수가 작년에 개정이 다 된 거거든요 원래 3분의 2라는 정적수도 원래 없었고 여기 5분의 4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없었어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공용부분 변경은 4분의 3였어요 4분의 3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용부분은 취득쇼가 안 됩니다 취득쇼를 해버리면 공용부분하고 전유부분이 분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취득쇼다라고 하는 거 있죠 취득쇼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취득쇼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대지 부분이 있죠 이 토지를 사용하는 거 이걸 우리가 대지 사용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지 사용권은 대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 건물이 차지하는 대지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법정대지, 당연대지라고 해요 당연대지 그 다음에 이 주차장, 화단 이런 거 있죠 왔다 갔다 하는 통로들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귀약대지 이렇게 부르는데 대지 사용권은 누구하고 이것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데 전유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이에요 전유부분은 내가 쓰는 공간이에요 501호 이거 내가 쓰는 공간 전유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원래 분리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당사자가 귀약이 있죠 약속으로 분리가 가능하다 이건 하나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전유부분하고 공용부분이거든요 이건 분리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데 이건 귀약으로도 분리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개를 정확히 구별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상당히 좀 헷갈려 해요 그래서 전대, 전공 이런 것들은 좀 구별을 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원래 집합건물은 조문이 거의 법하고 시행령까지 넣으면 100개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너무 많기 때문에 전체를 외울 수는 없어요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가성비가 그러면 틀려도 아쉬운 게 없을 정도의 문제예요 이건요 여기 보면 집합건물 소임이 관리에 관한 법률 그러는데 어떤 분이 가끔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어느 책을 보면 이게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고 어떤 책은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뭔 차이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거든요 공부나 열심히 해서 붙긴 하세요 그랬거든요 띄어쓰고 안 띄어쓰고는 큰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 특별법은 5년 전에 전부 다 붙여지 쓰게 되어 있습니다 띄어쓰는 공간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 띄어쓰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는 거 구분 소유권은 뭐가 있어야 돼요? 구조상, 독립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된다 보이죠? 여기에 뭐가 안 들어가냐면 등록이 안 들어가요 등록하거나 등기가 안 돼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전에 구분 건물이 되려면 등기가 되거나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판례가 변경돼서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습니다 구분 의사만 있으면 돼요 이걸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구분 의사는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실제 건물이 구분되어 있는 거 있죠? 101동, 102동 구분되어 있는 형태 이용도 따로따로 이용이 되어야 되고 구분 등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분 소유권이 성립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전유부분하고 공용부분 두 개가 있는데 전유부분은 내가 쓰는 공간이잖아요 501호 이렇게 그럼 이 두 가지는 지분의 일체성 때문에 절대로 분리처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는 귀약이쪽, 귀약상으로도 분리처분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공용부분에 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 처분에 따른다 그랬어요 501호가 경매로 넘어가면 공용부분도 같이 넘어가는 거지 따로 분리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유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별도로 처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분은 의외로 좀 잘 보일 거예요 아마 시험장에 가보면 그 다음에 전유부분하고 대지사용권인데 분리처분이 안 됩니다 얘도 그런데 뭐는 된다? 귀약으로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귀약으로도 이걸 분리하지 맙시다라고 약속을 정할 수가 있어요 이걸 분리금지 특약이라고 하는데 그럼 넘어가 보면 여기 분리처분금지라는 말 보이죠? 여기 일종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전유부분하고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지 맙시다라고 이렇게 처분금지를 약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치주를 뭐함으로써요? 등기하지 아니한다면 선의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래요? 우리가 공유에 가보잖아요 공유 공동소유 공유 합유 총유할 때에 갑이라는 사람을 병이 있는데요 세 사람이 이 토지를 우리가 공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분할하지 말자 분할 금지 특약을 해놨어요 특약이라는 건 약속을 한 거죠 우리 5년간 우리 이거 분할하지 말자 분할 금지 약속을 해놨는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지분을 팔았어요 정의라는 사람에게 지분이 매매가 된 거죠 그때 이 정의라는 사람의 새로운 공유자가 오셔가지고 우리 토지 분할하자 분할하자라고 청구가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그럼 이 갑이나 을이라는 사람이 우리 병이 있을 때 분할 금지 약속을 했다 분할 안 된다라고 주장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특약은 너희들끼리 약속이지 너희들 등기 됐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등기가 됐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분할 금지 특약은 자기들끼리 약속이지 외부에다가 그 권리를 주장하려면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주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아까 그 말을 했었거든요 전세권 같은 경우는 등기가 되어야 성립이 돼요 그럼 전세권 등기가 되면 누구나가 등깁을 대보면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음을 알죠 그럼 전세권자는 누구에게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임대차는요 계약이기 때문에 둘 간의 합의만 되면 성립이 돼요 등기를 안 해도 그럼 임대차 같은 경우는 등기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대항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자기들끼리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 특약, 설정 이런 것들은 당사자의 약속이기 때문에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제3자 선의에게 주장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이 지문도 분할금지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선의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합니다 야, 우리 분할하지 말자고 했다 분리처분하지 말자고 약속을 했거든 넌 소유권 취득 못해 라고 주장을 못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관리단이라고 하는 게 있고 관리인이 있거든요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연 설립이에요 그러면 구분소유자 전원이기 때문에 여기 임차인이다 라고 하는 거 있죠 임차인, 전세권자들은 당연히 여기 해당이 되지 않고요 당연 설립이다라는 거 보인가요? 어떤 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총유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유, 합유, 총유, 총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관리인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구분소유자는 지분의 비율입니다 균등이 아니고 지분의 비율로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관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인은 두 사람을 좀 기억하셔요 1번하고 그 다음에 3번을 기억하시라고 그러는데 구분소유자가 몇 명 이상이에요? 10명 이상이면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필수기관인데요 얘도 필수기관입니다 필수기관인데 둘 차이점은 뭐냐면 관리단은 집합건물이면 세대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관리인은 10인 이상 10세대 이상일 때 두는 곳이고 만약에 7세대, 8세대 그러면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차이점은 있다는 거고요 관리인이 부정행위를 할 수가 있잖아요 뇌물 같은 걸 받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법원에다가 해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관리인은요 구분소유자일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도 되고요 전세권자도 되는데 여기 관리인은 반드시 누구라고 그랬어요 구분소유자의 전원으로 구성된다 그랬죠 여기는 뭔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차이점이 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관리이원이라는 걸 둘 수가 있는데 관리이원에는 관리인을 그 업무를 있죠 업무를 감독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그런데 관리이원에는 이무기관이에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임기는 2년이고요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임이 됩니다 구분소유자 관리인도 귀약이 따로 없다면 보통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리인도 임기는 2년입니다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정리하는데요 관리단 관리인 이렇게 되어 있고 넘어가 볼게요 7번 관리단 집회라는 걸 열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관리단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니에요 원래 아파트에 보면 아닌데 비슷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요 이 관리단의 집회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정기관리단 집회가 있고 또 하나가 임시관리단 집회가 있는데요 정기관리단 집회는 1년에 한 번입니다 한 번 1회 1회 이상이 아니고 딱 1회입니다 이게 회견 연도 종료일 3개월 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8월에 입주를 시작하면 내년도 7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회견 연도 종료 후 8, 9, 10, 3개월 안에 정기관리단 집회를 열어가지고 1년 동안 들어간 결산보고 같은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개월 이내고요 임시관리단 집회는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인이 요청할 때가 있어요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임시관리단 집회를 열 수가 있고 임시관리단 집회는 제한이 없습니다 해수 제한이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원래 정기관리단이든 임시관리단이든 원래는 이 목적사항을 기재해서 일주일 전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해야 되고 만약에 구분소유자에 전원동의가 있을 수 있어요 전원동의가 전원동의가 있다면 전원동의가 있다면 소집 절차라고 하는 거 있죠 소집 절차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요 전원동의가 있다는 전제에서 그 다음에 관리단 집회를 열 때 그 각각 세대별로 출석을 해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있어요 지분의 비율 퍼센트에 따라 의결권이 많다 적음이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만약에 전유분 소유자가 두 사람일 수 있잖아요 부부가 공동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지분율이 2분의 1,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분의 1 지분별로 행사하면 안 돼요 나중에 이걸 투표를 결산할 때 상당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공유자 중 1인을 의결권 행사자로 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가 되냐면 강행 규정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1인을 정하지 못했다 정하지 못하면 지분 비율로 행사한다 비율 행사 그러면 이건 X가 돼요 아예 의결권 자체가 없습니다 1인을 정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용부분 이 공용부분 보인가요? 공용부분에 관하여 체납된 관리비는 특별 승계인도 승계가 된다고 되어 있고 전유부분이죠 전유부분에 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공용부분 관리비에 연체료 연체료라고 하는 거 있죠 연체료도 역시 뭡니까 이건 승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순수한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도 보니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이버든 다음이든 가시면 부동산 경매가 있어요 경매가 다음 경매 같은데 보면 경매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경매를 보다 보면 어느 아파트 시세가 얼마고 감정가가 얼마인지를 거기를 가보지 않아도 다 나와요 김포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그럼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경매로 낙차를 받고 가서 관리비를 내야 되거든요 전 소유자가 체납된 관리비가 있으니까 그 체납된 관리비에서 전유부분이나 연체를 빼고요 순수한 공용부분 관리비만 부담을 합니다 내가 연체를 한 게 아니죠 전 소유자가 연체를 했지 내가 연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연체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건 이전에 그 전 구분 소유자들의 체무가 면책되는 게 아니에요 즉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관리비를 체납했고 뒤에 있는 사람이 이걸 매수했다 그럼 이 사람이 혼자서 이 사람이 체납된 관리비를 혼자 부담하는 게 아니고 둘이 연대 책임을 져요 연대에서 책임을 지는 거지 전 구분 소유자의 체무가 면책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연대 책임을 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정족수하고 나오는데 이 정족수를 오래 좀 조심을 하세요 작년에 정족수가 개정이 돼서 올해 첫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재건축인데요 이 재건축은 원래 건물마다입니다 건물마다 얼마가 필요해요 5분의 4가 필요하고 권리변동을 요한 겁니다 권리변동을 요하는 공용부분 변경은 역시 5분의 4 그다음에 우리가 건물 가액입니다 건물 가액의 2분의 1 초과라고 하더라고요 초과 초과의 건축비 뭐라고 그럴까요 증축, 재정비 2분의 1 초과되는 공사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5분의 4가 필요해요 일종의 건물 가액의 2분의 1 초과한다는 건 리모델링이라는 거 아시죠 외벽을 다 헐어내가지고 증축해가지고 좀 높이는 거 리모델링 요즘은 재건축보다는 대략 튼튼하면 기둥이 리모델링을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용입니다 공용부분 변경은 3분의 2가 있어야 되고요 규약상 설정비용 규약을 변경하는 거 있죠 관리규약 같은 거 아파트에 가면 관리규약을 좀 복사해 주세요 그러면 복사를 해 줍니다 돈 내고 여기는 4분의 3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공용부분이 있잖아요 공용부분에 뭐라고 해야 되나 공용부분에 과다비용 과다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 과다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통상 지폐결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기억할게요 원래 콘도미니엄이 있었는데 그 콘도미니엄은 원래 판례였어요 콘 맞나? 미니엄 미니 디간이지 니엄 이거 이게 공사비를 부담할 때는 원래 판례로 나왔던 건데 지금은 같은 통상 지폐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가 통상 지폐결이가 과반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반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족수는 좀 한번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정도는요 조금만 더 자 문제를 한번 봐볼래요 이제 문제를 보시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예상문제집 뒤편에 있는 문제집이에요 그걸 참조해도 되고요 프린트를 계속 보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게 아마 우리 책으로는 뒤에 나와있는 문제들이니까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것들이 343페이지인가요 343페이지에 있는 예상문제집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 부분들이에요 나와있는 걸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거기 여기 한번 봐볼게 이제 문제 자 1번 문제 한번 봐볼래요 1번 문제 보시면 집합금을 소위 관리에 관한 법률 역시 설명 중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 1번에 보면 공용부분이 있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는 등기 없이도 된다라고 돼 있어서 옳은 지문은 1번이 정답이 되고요 2번에 공용부분은 지분의 비율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건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세 번째 구분 소유자는 대지 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 이 대지 사용권 전유부분 이 두 가지 분리하여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여긴 맞는 거죠 그런데 귀 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임해야 된다 X죠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돼요 임차인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분양자 동그라미 시공자 동그라미 예전에 담보책임은 분양자만 책임을 졌거든요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시공자까지 모두 담보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고 이 담보책임은 구분 건물은 기억하세요 이 부분 전유부분 전유부분은 전유부분은 인도시부터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담보책임을 지는 게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가 보통 있어요 전유부분은 그럼 언제부터 5년이냐 언제부터 3년이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때는 전유부분을 등기할 때부터가 아니에요 그걸 인도 받을 때 인도 받을 때부터 5년이다라고 합니다 보통은요 정답은 지금 1번이고요 2번에 가면 집합건물을 소유해가는 법률 역시 틀린 것은 일본의 건물의 일부가 건축물 관리 대장상 구분 건물로 등재가 되어 있다 또는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등기 등록이 기준이 아니라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번에 보면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되는 바 구분 행위 존재는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기를 해야 인정된다 X가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등기 등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3번 공용 부분은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지분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4번 공유자는 공용 부분에 지분을 전유 부분과 이거 분리해서 따로 처분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죠 분리 처분이 안 된다라는 거 5번의 기억을 하세요 이건 빨간색이요 전유 부분에 속하는 일동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공용 부분인데 여기가 전유 부분 전유 부분의 존재로 추정한다 그러면 X가 됩니다 이런 형태로 자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들어오면요 건물이 들어오면 자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501호 그래서 이렇게 401호가 있는데요 만약에 뭐라고 했나요 욕실에서 물이 새가지고 401호가 손해를 봤다면 전유 부분에 하자니까 501호가 부담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외벽 여기가 전유 부분인데 만약에 외벽이 금이 가가지고 물이 샌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일동 건물이고 여기는 또 전유 부분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걸 누가 부담할 것이냐가 문제가 하세요 이것들이 누가 생각한다 공용 부분의 하자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의 하자가 아니라 공용 부분의 하자라는 것을 꼭 좀 체크해 주시라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3번에 집합금을 소위의 관리에 관한 법률 역시 틀린 건데요 1번에 보면 구분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더라도 건축허가 신청 등을 통하여 구분의사가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가 됐다면 구분행위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건 뭐 그냥 참조만 한번 읽어주시면 되고요 2번 주거용 건물입니다 아파트를 주거 주거 이외의 건물 카페로 개조를 해서 아파트를 카페로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주거용 건물은 주거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구별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라는 것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럼 무단 점유하면서 복도 계단에다가 물건을 쌓아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다른 공유자가 그걸 인도 아니면 반환해달라 이런 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반환이 되면 이게 2019년도 판례잖아요 그래서 반환청구해버리면 다른 공유자가 독점을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반환청구는 안 되고 뭐만 된다는 거죠 방해 제거를 청구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손해배상 이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건 가능한데요 인도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을 배타조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X가 된 겁니다 네 번째는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았다는 거 임차인이라고 써나 봐요 그러면 전유분을 점유하는 차는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기 위해 집회에 참석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원래 관리단은 관리단은 누가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구분 소유자 그럼 임차인은 구분 소유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관리단 집회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의결을 진술할 수 있고 또 구분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뭐예요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차 원래 이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은 들어와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서 기억을 좀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용 부분 개량을 위해서 여기요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는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는 공용 부분 변경은 통상의 집회 결의 통상의 집회 결의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공용 부분 변경은 3분의 2입니다 정족수가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을 요하는 공용 부분 변경은 5분의 4가 필요한 거고 근데 여기처럼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않는다면 통상 집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4번에 가볼까요 집합금을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오른 것은 되어 있는데요 1번의 공용 부분은 성질 구조상 당연 공용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당연 공용 부분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인데요 당연 공용 부분은 뭐가 된다는 거죠 얘는 당연 공용 부분은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한 거고 귀약상 공용 부분은 관리소라든지 노인적인데 얘는 뭐예요 등기를 하겠죠 그래서 등기를 요한다는 점에서 양자 모두 동일하다 X가 된 거죠 이건 자 구분 소유자의 전원 동의가 있으면 공용 부분 지분에 대해서 전유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있다 없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만 사는 사람도 희한한 사람이죠 그 지분을 그렇죠 전유분과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 전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는 체납된 공용 부분 관리비는 물론이고요 그에 대한 연체료도 승계된다 X죠 공용 부분 관리비는 승계가 되지만 연체료는 승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4번요 구분 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의 범위나 내용의 변동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이게 권리변동이라는 거야 권리변동의 변경을 요하는 공용 부분 변경은 당연히 의결권이 얼마가 있어야 돼요 5분의 4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권리변동을 요하는 공용 부분 변경 5분의 4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 전유 부분 사용금지라는 게 있는데요 혹시 요즘은 아파트 구조가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 정형화됐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여기 김포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렇게 거실이에요 보통 거실이 되고 거실 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베란다가 이렇게 있지 않아요? 이렇게 길게 예전에는 그랬었거든 여기가 보통 안방이고 여기 뒤에가 창고가 있었어요 이렇게 제 기억 속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 가운데 있죠 안방 거실 이 기둥 이 기둥이 메인 기둥이에요 이걸 깨버리면 리모델링한다고 이걸 까 부러뜨린다고 할까 이걸 기둥을 허물면 앞으로 꼬꾸라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501호인 사람이 공사를 하는데 여기를 막 망가뜨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전체가 허물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메인 기둥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전유부분 사용금지를 때려요 사용하지마 그러면 정족수는 4분의 3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은 5분의 4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족수는 잘 안 물어보더라고요 안 물어보니까 그냥 참조만 하고 가셔도 돼요 이런 것들 그래서 정답은 여기가 몇 번이었지? 4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5번에 한 번 오시면 공용부분 역시 1번에 공용부분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 면적의 비율에 따른다 전유부분 평수가 넓으면 공용분도 넓은 거잖아요 작으면 작고 공용부분 취득시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공용부분 취득시화하면 전유부분과 분리돼 버립니다 그럼 안 된다는 거고요 각 공유자는 관리인의 선임 여부 한 게 없이 공용부분의 보존, 보존은 누가 한다? 각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의 집합금을 구분 소유자 다른 구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 전문화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까 이게 무단점유라는 말이죠 무단점유하고 있다 그럼 보존 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인도가 반환이거든요 그런데 뭐는 된다는 거였죠 아까 방해 제거 치워달라 부당이득 또는 뭐예요 선배를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이건 돼요 그런데 인도 반환은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X가 되고요 5번의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4번이 정답이 된 거죠 6번에 오면 집합금을 대지 및 대지 사용권에 관한 설명 중 들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지권은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 또는 전세권 대지 사용권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지권 등기는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갑이고 여기 갑인데 만약에 현대 건설이 이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올려요 그러면 당연히 이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분양을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대지 사용권은 토지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대지권 등기는 갑구에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토지가 갑인데요 갑은 죽어도 안 팔겠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대가 이 땅 위에다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설정한 다음에 건물을 올리고요 건물만 분양을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아파트 있을까 없을까? 실제는 많아요 실제는 서울에 가면 빌라 같은 것들을 보면 건물만 경매가 넘어가고 토지는 안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토지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럼 싸요 안 싸요? 건물이 싸죠 무슨 말이냐 그런 건물이 실제는 좋아요 대력 왜 그러냐면 내꺼가 아니더라도 상관없거든요 나는 사는데 지장이 없어 그 건물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뭘로 가는 거예요? 지상권, 전세권도 대지사용권이 돼요 그래서 대지권 등기는 갑구 대지권 등기는 을구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공식법에 가보면 전유 부분 501호가 경매로 넘어갈 때 처분 압류 효력은 대지사용권도 미칩니다 이걸 종된 권리라 그래요 그래서 501호의 저당을 찾고 경매가 넘어갈 때 당연히 대지사용권도 낙찰자에게 이전이 됩니다 각 구분 소유자는 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건물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귀약으로 뭐라고 했어요? 전유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원래 전유분과 대지사용권은 분리가 될 수는 없는 건데 귀약으로는 분리가 가능하다고 했었죠 귀약으로는 5번의 구분 소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이 됐어요 그럼 대지에 대한 재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기속된다고 했는데 X가 되죠 민법상 26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속인 없이 또는 지분을 포기하면 다른 공유자가 지분의 비율로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집합 거문은 이 규정이 적용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공유자가 여기 구분 소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이 되면 그 사람의 전유부분이 있죠 전유부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있어요 공용부분을 전부 다 누가 가져가야 구기로 귀속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유자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구기로 넘어간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가 된 거니까 이렇게 좀 정리해서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다시 여기까지가 집합 건물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예상문제는 열 문제가 있거든요 열 문제 중에 여섯 문제가 풀린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문제집 우리가 자,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어디로 오냐면 민총 부분 있죠? 대리 대리가 우리 팠던가요? 대리? 읽고 가라고 했던가? 자, 문제만 좀 풀어볼까요? 여기 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파일이 바뀌었네 파일을 바뀌어놨어 자, 이것부터 설명하자고 그러면 설명한 문제를 나중에 풀어야 되겠네 당황했어요 자, 복대리 기억나요? 복대리? 복대리 내가 안 봤던 것 같아서 한번 와보실래요? 여러분들 워크북 있죠? 한번 와보세요 워크북 이따 이거 풀고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여기 원래 띄워놨어야 되는데 안 띄워져 있었네 거기 몇 페이지로 오시냐면 역시 여러분들 워크북은 8페이지 한번 와보세요 8페이지 오실 수 있어요? 오케이 거기 오시면 이것 좀 설명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오면 다시 하게 해요 우리가 대리 파트는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문제 자체니까 대리는 문제를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려운 건 의사 표시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의사 표시가 좀 어렵고 대리 파트는 그냥 사실관계를 쭉 나열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특히 이 대리, 복대리 같은 경우는 꼭 시험에 이걸로 배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것만 간단히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집을 팔아달라고 쓰지 마세요 보시면 돼요 대리권 줬죠 이 사람은 대리인이에요 그럼 대리는 누구 이름으로 선임하겠어요? 누구 이름으로? 이 갑의 이름으로 선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을 더 뽑을 거거든요 이게 정이에요 이걸 우리가 중복된다 그래서 이걸 복대리라 그래요 내일은 뭐예요? 내일은요? 100일 잔치 알겠죠? 100일 남았으니까 100일 잔치 하는 거고 다음 주가 아마 중복일 거예요 그렇죠? 다음 주가 중복인 것 같더라고요 다 다음 주인가? 다음 주인 것 같은데 10일 그렇죠? 초복, 중복, 그 다음에 말복 그러잖아요 11, 11 이렇게 해서 자 이 사람이 복대리예요 그럼 복대리는 자 누구 이름으로 선임하죠? 누구 이름으로? 응?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이 돼요 자신의 이름으로 그럼 우리가 대리 행위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행위해요? 현명을 누구 이름으로 하냐고 본인의 이름으로 하잖아 잊어먹은 건 아니죠 그래서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데 얘는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야? 대리인 자신의 이름이죠 그럼 복대리를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 행위다 아니다 대리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했기 때문에 얘는 대리 행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대리 행위를 할 때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이건 본인 이름으로 현명을 한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실제 이 두 가지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보통 학생들은 이런 부분을 무시해버리거든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다는 거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거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 의리 누구일 수 있어요? 의무 대리인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사람이 또 누구일 수 있어요? 법정 대리인일 수 있거든요 얘가 의무냐 법정이냐에 따라서 이 복대리를 선임하는 이걸 우리가 복임권이라고 하는데요 복임권의 권한이 좀 달라요 이게 그 차이점을 아시면 복대리는 끝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누구가 누구 이름으로 선임하느냐 누구의 대리인이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 욕을 내요 복대리는 계속 한 3, 4년 동안 계속 배정되고 있어요 문제 자체가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한번 와볼게요 이 두 개 잊어먹으면 안 돼요 여기 체크할 수 있죠? 거기 뭐라고 돼 있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보여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누구 이름으로 들어가면 안 돼 본인의 이름이다 그러면 X가 되고요 이건 대리행위다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그러면 현명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 본인의 이름으로 현명을 해야 효과가 본인한테 기속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3번은 뭐냐면 언제나 이무대리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 사람 있죠? 이 의라는 사람이 의라는 사람이 이무대리인이 선임해도 복대리는 숙권에 의해서 선임되니까 이무대리인이고 얘가 법정대리인이 선임할 수 있죠 그래도 얘는 이무대리인이에요 항상 성질은 이무대리인의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법정대리인이면 복대리도 법정대리인의 성질을 갖는다 그런 건 아니라고요 복대리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선임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숙권에 의해서 선임되기 때문에 복대리의 성질은 항상 이무대리예요 숙권행위에 선임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언제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무대리입니다 그러는 거야 복대리 성질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법정대리인일 때하고 이무대리일 때 얘들은 복임권이 좀 달라요 복대리를 선임하는 권한이 좀 다르다 법정대리는 언제나 선임해요 그럼 언제나 선임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오케이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는데 얘가 뭐라는 거야? 그만큼 책임은 무거워요 그래서 무과실 과실이 없어 그러니까 얘가 법정대리인데 복대리 선임했잖아요 그러면 행위를 했죠 그런데 본인한테 귀속되죠 본인이 손해가 생긴 거야 손해가 생기면 당연히 얘는 얘한테 책임을 물을 거란 말이에요 너는 왜 그런 애를 뽑아가지고 그런 행위를 시켰냐 네가 물어줘 그럼 이 의리라는 사람이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손해가 안 생기도록 그래도 책임을 져야 돼 왜? 무과실이니까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책임을 진다라는 게 무과실이에요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리인이 질병을 걸려가지고 질병이 생겨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럼 복대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무슨 책임으로 가요? 선임과 감독의 책임이라고 해서 이게 과실 책임이에요 그럼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무과실 책임이죠 그런데 뭐가 된 거야 이제? 선임과 감독상의 책임으로 책임이 뭐예요? 경감된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이 되면 자 이무 대리는요 원래 얘는 복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복인권이 원래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요 승부 승부 승낙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한에서 복대리를 선임할 수가 있고 이때 책임은 선임과 감독 책임이라고 해서 과실 책임을 부담을 합니다 이걸 과실 책임이라 그래요 그런데 본인이 지명을 했다라는 말 보인가요? 지명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명을 했다는 건 얘가 복대리를 선임하려고 했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그럼 그 정 있지 정? 걔 시켜라 걔 정을 시켜라고 지명을 해 준 거야 그럼 지명을 해 줬다는 것은 이 대리인이 선임한 게 아니에요 선임한 게 아니라 본인이 선임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렇죠? 그럼 뭐야? 얘가 행위할 때 본인이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감독만 잘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지명을 하면 감독 책임만 있고 여기에 선임 책임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시험장에 가면 본인이 지명하면 선임 책임은 없고 감독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시험에 나오질 않아요 그 어떻게 나오냐? 이 복대리가 뭐예요? 불성실해 정확히는 그거예요 복대리가 그 일과 안 맞아 부적임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해임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진다 이게 선임 책임은 없고 감독 책임이라는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전체를 외우려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여기다가 뭐라고 써요? 불성실 불성실함을 알고 뭐 하지 않았다? 통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게 뭐라는가? 이게 감독 책임 그래서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 아, 불성실 통지하지 않았네? 그거 감독 책임이야 이렇게 연상을 하면 애울 양이 좀 줄어들거든요 이게 정말 애울 건 애우셔야 돼요 진짜 귀찮더라도 꼭 애우세요 안 애우면 정말 점수 안 나옵니다 객관식 시험은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해하는 거 그냥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하지 꼭 좀 이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대리권이 뭐라고 했어요? 소멸됐죠 대리권이 소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대리도 소멸되는데요 대리권 소멸 사유가 뭐뭐가 있었죠? 여러분도 혹시 사사 성파 그 다음에 종료하고 철회가 있었죠 그럼 대리권 자체 대리인이 파산을 당했어요 그런데 복대리는 아직 파산을 안 당했어요 그래도 얘는 소멸해요 왜? 얘가 없어져 버리면 얘도 자동으로 소멸되거든요 그래서 대리권이 소멸되면 복대리도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 성파 종료 철회가 당연히 뭐라고요? 복대리권 소멸 사유도 되는 거라고 그게 그렇게 일단은 좀 정리를 해놓으세요 이해 되나요? 지금 제 말이 그래서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면 지금 이거 여섯 개 정도는 반드시 애와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뭐가 있냐면 이런 건 있죠 7번 해가지고 이게 예를 들면 복대리는 복대리인은 누구예요? 대리인의 감독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당연히 받아야죠 그렇죠? 아니면 복대리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이게 이건 또 어때요?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그러면 여기 복대리 있잖아요 복대리는 이 권한을 넘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왜? 그 대리 파트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 행위할 수는 없죠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지문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봐줄 수밖에 없어요 내용 자체가 자, 그렇게 한 번 체크를 해놓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걸 봐보시면 여러분들 그런 거 어때요? 이런 것들 한 번 정리를 문제를 통해서 봐드릴게요 이건 어때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협의의 묵권들이잖아요 대리 파트가 이따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자, 이게 우리가 묵권이에요 그럼 묵권대리라는 건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권한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묵권들은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크게 그게 하나가 뭡니까? 협의에 묵권대리가 있고요 또 나가요 표현 대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협의는 대리 파트가 세 문제가 배정이 되는데요 지금 계속 5년째 얘가 하나 얘가 하나가 나와요 계속 그럼 아까 하나가 나온 게 뭐냐면 아까 복대리 있잖아요 개하고 대리권 소멸이라든지 아까 대리권의 범위 그걸 섞어가지고 놀게임처럼 섞어가지고 하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얘는 섞지 않아요 딱 이것만 나와요 이것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맞춰줘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열 문제 중 여덟 문제가 목표치거든요 이걸 이건 두 개는 꼭 맞춰야 된다고 협의의 묵권대리는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권한이 없어요 그럼 본인이 책임져야 안 져요 이거 안 져요 이건요 그런데 협의의 표현대리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묵권이니까 그런데 얘는 본인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거든 이건 그런데 둘 다 묵권인 건 변함이 없어요 둘 다 묵권인 것은 이게 그런데 이 중에서 사령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 협의의 묵권대리가 사령이거든요 이건 내용으로 나오고요 내용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좋은데 여기까지 버틸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이게 피곤하죠 아니에요 주무셨어요 아까 오후에 자 이게 뭐냐면 그럼 이거 봐봐요 갑의 집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의리라는 사람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 거야 그럼 얘는 유권이요 무권이요 무권이요 그런데 무권인데 이 친구가 상대방한테 가서 저는 갑의 집을 매매 계약을 맺어버린 거야 매매 계약을 그러면 실제 갑하고 지금 뭐예요? 을하고 대리권 수여관계가 없죠 그런데 을은 이렇게 뭐예요? 병하고 대리 행위를 해버린 거야 그럼 이 행위에 대해서 누가요? 갑이 책임질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 자 얘가 등기까지 넘겼어 매매를 해서 갑의 집이 넘어간 거야 그럼 갑은 병한테 와서 이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왜 대리권 없는 자가 내 집을 병한테 넘긴 거잖아요 얘 어디가 있을까? 형사상으로는 교도소가 있어 우리는 민사니까 요걸로 끝나지 무권대리가 동의 없이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소유권 이전했어요 공문서 2조도 걸렸네 공문서 2조 병한테는 사기 수두룩 빵빵이야 얘 교도소 몇 년 사라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이야기 안잖아요 민사사건으로 대리권 없이 행위했으니까 갑이 이걸 책임져 앉아? 앉아 그럼 지금 갑의 집이 병한테 있잖아 등기가 그럼 갑은 이걸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책임 안 지니까 그게 결론이라고 그런데 얘가 1억짜리 집인데 얘가 얼마에 팔았어요? 3억의 집을 팔아버린 거야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오케이 내가 책임질게 할까 않을까 하죠 누구나 그렇게 한다고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난 돈에 관심이 없는데요 사귀지 마 사람이 아니요 알겠죠? 이건 신선? 그렇죠?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그래서 본인이에요 얘는 누가 되는 거고요? 상대방이 되는 거고 그럼 본인이 여기를 책임지지 않는데 나오는 권리가 있더라 이거지 두 개가 그래서 얘 권리, 얘 권리를 정확히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야 그거 내가 책임질게 그게 뭐예요? 추인권이에요 추후에 인정한다는 권리 추인권 추인권 두 번째는요 추인 뭐예요? 거절권이에요 그럼 추인권을 행사하면 추후에 인정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소금 유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거든 그게 소금 유효 소금 유효 그때부터 유효가 아니라 처음부터 유효가 되는 거예요 조심할 거 소금 유효가 됐다고 해서 소금 유효가 됐다고 해서 얘가 얘한테 대리권을 주는 건 아니에요 대리권을 주는 게 아니라 이 행위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야 이게 소금 유효거든요 이게 사후에 대리권을 주는 관계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두 번째는 추인 거절권은 뭐예요? 야 1억짜리 집을 1억에 팔았는데 내가 이거 계약 추인하겠니? 안 해 이걸 뭐예요? 추인 거절 이걸 뭐라 그래요? 확정적으로 뭐가 된 거예요? 무효가 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본인은 책임져야 안 져요 안 지죠 이게 두 개예요 추인권, 추인 거절권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애와야 된다는 거 그렇죠? 본인, 저 봐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뭐예요? 최고권하고 또 하나가 철회권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두 개씩 갖고 있는데 헷갈려 본다고 이게 자체가 그러니까 본인 것이 뭔지에 상대방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면 문장 자체를 읽어도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민법이 가장 쉬운 방법은 용어를 정확히 구사하면 돼요 그리고 외울 건 확실히 애와야 되네요 민법이 무슨 법이 논리정연해요? 그건 외운 다음에 논리정연하지 그렇죠? 안 외우면 논리정연하지 않더라고요 답답하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네이버 같은 데다 네이버 지식인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요? 채권자, 취소권이 뭐냐고 치면요 사람 돌아요 맥줄 읽지도 못해요 얘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모르거든요 이게 다 용어가 아주 중요하다고 우리가 그 의사표시 있잖아요 의사표시가 얼마나 왜 어려운지 아세요? 내가 봤을 때는요 상할 수예요 상대방이 알았냐 알 수 있느냐 이걸 해석을 못하니까 얘가 걘 것 같고 개가 개 같고 그렇죠? 이놈이 개새끼 같고 아니 개가 개가 그렇게 된다고 농담이 아니에요 내가 딱 보면 학생들은요 뻔해요 상할 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할 수를 정확히 구사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건데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지식은 넘쳐요 근데 상할 수를 쓸 줄 모르는 거야 지금 그래서 좀 어려워하거든요 이게 자 최고권은 뭘까요? 최고는요 최고는 뭐예요? 최고는 요즘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재산세 내라고 하던데 7월 30일까지 그렇죠? 지금 주택 부분 건물 부분 나왔죠 만약에 내가 재산세를 7월 30일까지 안 냈어요 그럼 독족장 나오지 않을까요? 그게 최고예요 야 날짜 지났는데 왜 안 내?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야 갑 우리 내한테 당신 집을 팔았어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최고 그럼 물어보는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얘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냐 몰랐냐 무슨 상관자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최고권은 뭐예요? 1번 병이라는 상대방이 선이 대리권 없음을 몰랐다는 거야 그 다음에 악이 알았다는 거야 그럼 선악 불문하고 물어보는 건데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물어보는 거라니까 내가 농담삼아 뭐라고 했어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자기의 딱 맞는 뭐예요? 이성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성이 그런데 가서 물어볼 수 있어 없어? 너 시간 많은데 차 한잔 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뭐 물어봐?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옆에 아주 건장해 나시를 입었더라고 호랑이가 움직이는 것 같아 등짝에 그래도 물어볼 수 있어 없어 있지? 골목에 가서 맞아 뒤지는 건 나중에 문제고 일단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똑같아 최고권은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얘가 목권이라는 걸 알았냐 몰랐냐 무슨 상관이냐고 추인할 건지 말 건지 물어볼 수 있지 그랬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얘가 대답을 안 해 본인이 본인이 확답을 해야 안 해 안 하더란 말이지 이건 추인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거절을 봐서 확정적 무유시킨다고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지 철회권은 뭐예요? 철회권은요 계약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철회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얘가 무권대리라는 걸 모른 사람에게만 철회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얘가 무권라는 걸 알면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알면서 미친 사람이에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무권라는 걸 알면서 계약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계약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철회했다가 난리구슬 혼자 다 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철회권은 누구만 행사해? 선이 자만 행사할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악이자는 안 되거든요 이게 그다음에 철회권 행사하면 얘는 뭐가 돼? 확정적 무효가 되고요 무권대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야 책임을 확정 무효 무권은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초인권은 소금 유효죠 그럼 철회권은 뭐야? 확정 무효죠 그럼 얘하고 얘가 뭐라고 해서 효과가 상반된다고 그랬죠 본인이 초인권은 유효로 되는 거고 철회권은 무효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초인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까지만 행사가 되고 거꾸로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려면 본인이 초인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가 초인권은 유효로 하는 거고 철회권은 무효로 하는 거니까 두 개가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행사했냐에 따라서 효과, 무권들의 운명이 바뀌는 건 해요 바뀌기도 한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 친구가 얘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해요 책임을 그럼 책임을 물을 때는요 얘가 이 의리라는 사람이 뭐예요? 얘가 대리권이 증명이 돼버렸어요 그럼 얘가 책임져요 본인이 초인해버렸어요 그럼 얘가 책임져요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해버리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뒤집으면 대리권이 증명되지 않았을 때 의리 책임져요 본인이 초인하지 않으면 의리 책임져요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얘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 방금 이야기한 건 안 물어봐요 왜? 상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뭘 물어보냐? 두 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 이 의리 제한능력자예요 그럼 제한능력자라고 하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미성년자예요 그럼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미성년자라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우리 민법은 얘도 좀 불쌍한 애긴 해요 대리권 없는 자가 얘를 희롱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얘가 미성년자라면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를 더 많이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얘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 그럼 뒤집어서 말하면 얘가 얘한테 책임을 물으려면 제한능력자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는 얘가 책임을 묻는다고 했는데 책임은 뭐예요?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이에요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누가 선택을 한다는 거야? 상대방 병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 병이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건데 간혹 가다가 무권대리인 선택을 한다 그러면 X가 됩니다 이 두 개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고 여기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충격으로 돌아가셔버린 거야 그러면 아버지의 권리 뭐예요? 이 초인 거절권을 상속을 받았다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상속을 받으면 을은 이 계약을 초인 거절권을 행사해서 이걸 무효화시킬 수 있냐고 물어봐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계약을 해놓고 자기가 초인 거절권을 행사해서 무효화시켜버리면 앞뒤 행동이 안 맞다는 거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끝터리가 없다고 나와야 돼요 여기가 있다 그러면 얘가 틀린 답이에요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두 개 상대방이 가진 거 두 개 그 다음에 이 책임 두 개 그 다음에 상속 이 다섯 가지를 조합을 해서 문제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워크북에다가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에요 이렇게 자 길어지니까 화장실 갔다 오면 이걸 먼저 설명하고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갔다 오세요